렛츠 고! 와 새로운 로고! Q킥 뮤직! 저희도 의견을... 그렇죠. 약간 냈습니다. 오 재킷! 오 약간 마왕 같아. 왜 왜 갑자기 뭐 재미있는거지? 저 누구에요? 저 정국이잖아요. 아 정국이잖아요. 아 정국이잖아요. 아 정국이잖아요. 아 정국이잖아요. 아 정국이잖아요. 이거 뭐지? 네. 이거 진짜. 괜찮아요. 아 이게 무슨 번드를 저쩌렇게 해? 아 이거야. 아 이거야. 아 이거야. 아 번드? 네. 저거?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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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엘리베이터 찍는 것보다 빈빈이 많아 버튼이 굉장히 독특한 버튼이 근데 우리 뒤에서 봐 사이팅을 준비하고 있어 진짜 아 진씨 썸버당하십니까 너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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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손에 화나게 있어 근데 너 보라 머리인데 약간 아 작년에 여기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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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질! 마지막 질! 줌! 귀여워요. 옆에 팔굽고병이에요. 뭘까! 어 대박 근데 저게 뭐 하는지? 아니, 운동은 아니라 방황 하하 나 지금 벗어보는 게 이거 뭐야? 크게 된 거 봐 병아 ‑‑ 제가 그래서 호흡을 최대한 짜장인 것 같거든요 제이유 버터먹는거만 한시간 정도 좋아서 아니 저 버터를 진짜 일분동안 먹었잖아